안녕하십니까? 인사이저 서초입니다. 서초구가 양재 RNCD 특구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구는 양재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특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재 RNCD 특구는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R&D에 기업 간 기술융합과 생태계 조성, 교류, 문화 개념을 더한 도심복합형 단지를 말합니다. 양재와 우면동 일대는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300여 곳이 있고, 지리적 특성 등으로 RNCD로 개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양재와 우면 지역 도시명 R&D 조성을 위해 2015년 2월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후 서울시와 기업이 양재 R&D 육성에 힘을 보탰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서 양재 RNCD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재 RNCD 특구 면적은 양재와 우면, 강남구 개포 4동 일대 378만 제곱미터로 여의도보다 큽니다. 서초구와 서울시는 특구를 문화와 여가 기능을 강화한 R&D 코어 권역과,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를 확중한 지역특화 혁신 권역, 대기업 R&D 역량을 강화하는 지식기반 상생 권역, R&D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캠퍼스를 조성하는 도시지원 복합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합니다. 서초구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토대로 오는 4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에 양재 RNCD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보육기금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육기금 개정조례안이 서초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보육기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지방기금은 일반 예산과는 달리 특정 사업을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서초구가 도입한 보육기금에는 바로 이 같은 성격에 힘입어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보육기금 원하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외한 다른 보육사업에 기금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임시회 기간 보육기금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보육기금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자는 목소리들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육기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공동보육과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보육 발전과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 나눔터 확충, 보육시설 유지 보수와 기능 보강 목적으로도 보육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일선의 보육 종사자들은 이번 보육기금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어져온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최근 서초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영향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기금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영 지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개정된 조례안이 다음 달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보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는 특히 공동보육 지원과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등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 서초구의 전반적인 보육환경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서초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정책에는 이 보육기금을 사용하고 국시비 매칭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보육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리 반포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도서관 주관에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4일 반포도서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열린 영화 콘서트. 영화 속 담긴 시를 재해석해 시의 사회적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무비 큐레이터 최하진 씨가 강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정치, 경제, 문화, 발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다움을 잃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이런 우리 본성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어린이와 학부모의 발걸음을 끌었습니다. 어린이 곤충체험 교실에서 아이들은 책에서만 보던 나비 애벌레의 종류와 이름을 배우고 살아 움직이는 애벌레를 관찰하며 호기심을 채워나갑니다. 되게 곤충이 징그럽다고 생각했고 너무 싫어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어떻게 애벌레가 아래서 깨어나고 번데기가 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유익했고 재미있었어요. 12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반포도서관은 서초구 최초 구립종합도서관으로 2013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년간 370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고 대출 책수는 140만여 권의에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매달 천여 명의 주민이 인문학과 예술, 사회과학 강좌를 비롯해 취미와 육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만 읽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주민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반포도서관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관 주관으로 운영해 드라이플라워 캔들 만들기와 다육식물 심기, 도서관 정원 꾸미기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월 1일 도서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별로 한 곳씩 모두 18개 음식점을 청렴 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청렴 식당은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민원인과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마련한 공무원 식권을 사용하는 식당으로 구는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청렴 식당제 도입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의 식사 접대를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돼 청렴도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구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초구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세청과 함께 원스톱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세무상담 프로그램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OK민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구청에서 세액이 정해지는 지방세 처리 업무에 더해 국세청 소속 서초세무서 직원들이 양도소득세 등 금액이 크고 복잡한 국세상담을 맡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OK민원센터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2,6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 수리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10월까지 동별로 지정장소에서 열립니다. 자전거 수리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면 무상 점검과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부품 교체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만 내면 됩니다. 세부 운영 일정은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나 해당 종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2008년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지난해까지 모두 4,875건, 연평균 540여 건의 점검, 수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건강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추진해온 영양꾸러미 사업으로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사업 대상인 지역 아동센터 5곳 어린이 154명의 영양평가 결과 빈혈은 37.5%에서 0%로 완전히 사라졌고 칼슘과 철분, 단백질 평균 섭취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시작된 영양꾸러미 사업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간식을 일주일에 3차례 배달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키움 공동육아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육아 모임 리더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정회진 강사가 나서 행복한 공동육아 만들기를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올해 함께 키움 공동육아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 진행 과정과 활동 방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함께 키움 공동육아 사업은 부모들 간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육아공동체 사업으로 2017년 3월 현재 서초구에는 500여 개 가정이 참여하는 공동육아 모임 10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